저의 나이대의 아자씨들이 학창시절 한창 보냈을 때 진짜 열과 성의를 다해서 빌려봤던 만화책이죠. 슬램덩크의 주제곡이었어요. 여러분들의 세대는 이게 아실랑가나 잘 모르겠네. 근데 이제 최근에 슬램덩크라고 하는 만화가 영화로 극장판으로 개봉이 돼서 제가 이제 그거 혼자 보러 갔거든요. 저는 혼자 보러 가는 걸 좋아해가지고 근데 이게 참 직업병이지. 슬램덩크를 보면서 옛날 추억도 떠오르지만 자꾸 이제 여러분들 생각이 나는 거야. 너네 생각이 나는 거야. 우리 아들, 딸들. 이게 직업병입니다. 그러니까 슬램덩크에 보면 지금 이게 제가 사실은 이 캐스트 영상 예전에 하나 찍어놓은 게 있는데 한 장면을 내가 띄워놨었거든요. 그 슬램덩크에. 근데 이게 저작권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이런 식으로 그냥 상상으로만 해줘 얘들아. 그러니까 농구 완전 초보. 완전 초보라고 하는 강백코라고 하는 빨간머리 애가 있잖아. 걔가 그냥 좀 불량하게 살다가 어느 학교에 이제 진학을 해서 이렇게 뭐 학교 가고 있는데 뭐 이제 어떤 싸움이 벌어졌나? 갑자기 뒤에서 어떤 여학생이 부르죠. 저 농구 좋아하세요? 농구 좋아하시냐고요? 해서 그 모습을 딱 바라본 강백코가 이제 하트하트 하트하트 하면서 이제 첫사랑에 빠지지. 즉 난 나야 나 여러분들 김지영. 난 최소연. 넌 강백코. 이건데. 그러니까 최소연이라는 아주 아리따운 여학생에 완전 첫눈에 반해가지고 강백코가. 그때부터 이제 농구를 시작하죠.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가. 어... 그때의 느껴지는 그 첫사랑. 그러니까 공부를 하게 된 계기도 참 그 첫사랑 때문에 했던 그 농구가. 계속 발전하고 발전되는 과정 속에서도 정말로 막 흔들리게 할 때가 되게 많잖아요 얘들아. 하지만 결국에 마지막에는 어떻게 마무리가 되냐면 마지막에 이제 그 산왕이라고 하는 전국대회 우승팀과 붙을 때 그때 강백코가 이제 저 코트사이드에서 최소연 양을 어깨를 탁 잡으면서 정말 좋아합니다. 이번엔 진짜라고요. 뭐 이러면서 나오는 되게 유명한 장면들이 있어. 자 이 얘기를 내가 제가 왜 하냐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도 마치 강백코처럼 특히 지금 이 연초, 초반에 공부를 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선생님과의 사랑, 첫사랑에 빠질 때가 있을 수 있을 거야. 자 제가 말씀드리는 이 첫사랑이라고 하는 건 이 감정적 첫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. 여러분들이 저랑 감정적으로 첫사랑을 하진 않잖아요. 수업을 들으면서 아 내가 그동안에 해왔었던 것이 사실은 정말 잘못된 거였었구나. 오 이런 게 있었구나. 야 이런 거 되게 혁신적이네. 라고 하는 어떤 학습적 첫사랑에 빠질 수 있을 거라고요. 근데 얘들아 지금이 그리고 한창 그것을 느낄 시기죠. 특히 뭐 저로 따지면은 제가 지금 현장에서는 올인원 수업하고 V단어 수업하고 있으니까 아마 현장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 오 오 라고 하는 느낌들이 좀 있을 때가 있을 거란 말이야. 근데 문제는 뭐다? 분명 나는 얘의 첫사랑을 느꼈는데 야 이거다! 이 사람이다! 또는 이 수업이다! 라고 느꼈는데 사람이 참 간상하죠. 학습적 사랑이 됐던 감정적 사랑이 됐던 시간이 지나면 또 흔들리죠. 심지어 여러분들 뭐 연애를 할 때도 처음에는 사랑해! 라고 해도 시간이 뭐 한 1년 뭐 이렇게 지나고 나면 좀 떨떠름해지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좀 있죠. 내가 제일 걱정스러운 게 바로 이거예요. 이거 학습 퀘스트라 그랬잖아요. 제일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지금 이 어떤 훌륭한 선생님들을 통해서 느껴왔던 과목을 막론하고 그 느꼈던 그 첫사랑의 감정 또는 그 혁신적 느낌 그 새로운 느낌 이거다라는 확신이 언제부터 이제 슬슬 슬슬 흔들리기 시작할 거냐면 가깝게는 3월 교육청 모의고사 에서부터 이제 슬슬 흔들리기 시작할 겁니다. 뭘 하면 흔들리게 될 거냐면요. 첫 번째 그 혁신적으로 배웠던 그 첫사랑의 느낌이 시험 현장 들어가잖아? 그게 잘 안 될 거야. 현장에서 내가 문제를 푸는데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그 방식대로 잘 안 될 거라고. 마치 강백호가 처음에는 농구를 첫사랑으로 시작했지만 레이업도 못해가지고 실전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랑 똑같아. 그래서 여러분들은 분명 이 시기는 한 번은 옵니다. 누구나 인간인 이상 한 번은 와요. 아 그때의 그 사람 그땐 분명 맞았거든. 이 사람이 맞았거든. 근데 이제 교육청 모의고사 3월 4월 평가 모의고사 6월 9월 가다 보면 아 근데 이거 이게 맞나? 이게 맞나? 이 사람이 맞나? 이 수업이 맞나? 아 갈아타야 되나? 다른 강좌인가? 이런 시기는 무조건 온다고요. 그럼 여러분들의 선택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. 그 답답함, 뻑뻑함 내가 말하는 답답함과 뻑뻑함 뻑뻑뻑 그 뻑뻑함이라는 건 현장에서 그 잘 안 되는 그 답답함 이거 이걸 수많은 연습과 반복으로 그 산을 넘어설 것이냐 아니면 그냥 예전으로 돌아갈 것이냐 영어로 따지면 제가 맨날 수업 시간에 올인원 교재 V단에서 강조하는 기준을 제대로 잡는 연습을 하자. 막 흘려서 문질러서 읽지 마시고 막 그냥 글구 풀라려고 하지만 마시고 어느 정도 기준 좀 잡자. 이걸 연습해서 넘어서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최강자가 될 수 있는데 이걸 못 넘어가시면 여러분들은 다시 뭘로 돌아가? 그냥 예전에 여러분들의 원래 모습 즉, 그냥 단어 외우고 그냥 문제 많이 좀 풀어보면 뭔가 그 느낌과 감각, 필의 신께서 나에게 강림하시겠지 라고 하는 쪽으로 너는 다시 돌아가야 돼. 자, 너는 너의 입시의 운명을 그쪽으로 맡길 거니? 나는 잘 모르겠어. 얘들아, 봐봐. 너네들 인생의 최초로 농구공 잡고선 자유투를 쏴봤던 기억이 있니, 혹시? 농구공 가지고 자유투를 쏴봤던 기억? 아마 첫 번째 너의 인생 최초의 자유투는 자, 공 받아가지고 퉁퉁 뭐 이런 어떤 멋진 자세나 이런 거 아니었을 거야. 너의 최초의 자유투는 그게 뭐 몇 살이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친구를 통해서건, 체육 시간을 통해서건 자유투 어떻게 쏴? 최초로는? 처음에는? 인생 처음으로는? 이렇게 쏘지 않았을까? 아마 그랬을걸. 근데 그게 잘못된 자세인 걸 알기 때문에 체육 선생님이든 어떤 코치님이든 너한테 뭐를 먼저 시켜? 야, 그게 아니고 자세를 잡아주지. 너네, 이게 아니고 다리, 어깨너비처럼 벌리고 왼손은 걷을 뿐 오른손에 스냅을 사용해서 무릎과 함께 들어 올라가면서 해야 진작, 뭐 이런 식으로 자세를 잡아 둔단 말이야. 근데 그게 어때? 멋있어 보여. 혁신적인 것처럼 보여. 근데 그게 어떠냐고? 네가 안되지. 처음에. 막 불편하지. 그리고 때로는 그 자세로 쏘게 되면은요. 리매도 맞추지 않을 거예요. 공이 근처도 안 가는 경우들도 있을 거라고. 그러면 자꾸 어떤 생각이 들어 얘들아? 아, 이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이게 이게 훨씬 더 멀리 나가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누구나 하게 돼. 그럼 어떻게 돼? 넌 그렇게 굳든지 굳어버리든지 아니면 그 자세를 장착시켜서 연습해서 그걸 너의 것으로 만들든지 그러니 여러분들 지구상의 프로 농구 선수들 중에서 이렇게 농구슛 던지는 사람은 없잖아 얘들아. 강자들은 그렇게 안 던지잖아. 그들도 안 불편했겠니? 자, 영어도 마찬가지야. 1년 중에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자세를 잡아주는 수업이 올인원인가 올인원이란 부의 단어인데 불편해요. 불편하다고요. 아니 이럴 바에는 그냥 원래 내가 풀던 방식으로 빨리 빨리 풀고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지문을 굳이 다 읽어. 그냥 밑에 부분만 조금 읽어도 더 빨리 풀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. 근데 그거 못 넘어가면 여러분들은 거기에만 머무르거나 제일 안 좋은 건 뭐냐면 난이도에 휘청휘청 거릴 거라고요.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거예요. 이 얘기를 제가 현장에서는 좀 몇 번 하긴 했는데 인간 보시는 여러분들도 자꾸만 중간 구간에서 분명히 흔들리는 경우들이 있을 것 같으니 이거 잊지 마시라는 소리야. 아니 이 말을 크게 이렇게 뭐 어딜 뭐 이렇게 적어서 독서실에 이렇게 붙여놓으시던 좀 써놔 얘들아. 첫사랑을 잊지 말자고. 제가 매년 사실 이 시기 때 첫사랑에 관련된 캐스트를 또 올려요. 아마 작년에도 비슷한 게 있을 거야. 노래도 부르고 한 게 있을 거야.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라서 그래. 그래서 나는 너희들에게 최소연이 될 테니 김지영 저요 저. 최소연이 머리 긴 최소연 넌 그 좋아하세요? 내가 최소연의 역할을 해줄 테니까 그 사랑은 내가 빠지게 해줄 테니까 너는 너는 중간에 자꾸만 유혹하는 세력들이 와도 끝까지 해 얘들아. 그러면 마치 슬램덩크의 마지막 순간처럼 결국엔 마지막 위닝샷은 우리 백호가 먹지 얘들아. 만화 보신 분들 아실 거야.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 최종적으로는 수능장에서의 승리가 난 너네들에게 최종 목표거든요. 그러니까 첫사랑을 잊지 마세요. 이 사랑 절대 놓치지 마세요. 그러니까 절 놓치지 마세요라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에게 이런 사랑을 느끼게 해준 학습적 사랑을 느끼게 해준 사람들 놓치 마세요. 알겠어요 여러분들?